다음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이경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강북구에서 온 이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리딱고 아주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민요를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제가 민요한 지는요. 한 7년 정도 됐어요. 7년? 7년째 되시는 거죠? 네. 7년째 됐어요. 그러면 민요하신 거 가지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요. 서울시 복지파트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민요를 많이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셔서 민요하고 장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요하면서 장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시나요? 네.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활동도 주로 봉사는 어떤 데서 하고 있나요? 아, 이제 복지관 같은 데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뭐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민요하고 민요를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민요로 봉사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요는 무슨 노래를 준비하셨죠? 네. 제가 창부탈영 준비했습니다. 창부탈영. 창부탈영이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건데 창부탈영을 준비하셨군요. 네. 네. 그럼 이경혜님의 창부탈영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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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진국명산만장봉이 청천삭출금부우용은 서색은 방공응상거리여 숙기는 종료 줄인거라니 만만세지 금탕이라 태평년월 좋은 시절 전조사를 꿈꾸는 듯 유유한 한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인항으로 넘는 해는 나의 감매를 거두는 듯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창부탈영. 이경혜님의 창부탈영 들어봤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잘하셨네요. 근데 너무 긴장하셨는지 카메라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긴장한 건 아니죠? 조금 긴장했어요. 표정은 보니까 긴장한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기념으로 장부채 이거 가지고 활동하실 때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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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